~~ 아무래도 마드리스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수도고 일단 스페인의 수도이기도 하고 표준어를 배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건 한국식 사고방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마드를 세우게 됐어요 I decided to study a Madrid because it's the capital city and I thought it's really international and you can make easily contact with others 스페인에서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다른 나라도 많이 가봤지만 스페인에서는 아직 느끼지 못했어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여기 날씨도 좋고 바다도 금방이어서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일단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의 학습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습은 단순한 및 연합하고 관광역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학습은 대학을 연합하고 관광역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학습은 대학을 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은 대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대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을 듣고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학부모생활하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 Lantern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acz algo 그냥 한번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생활원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생활원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사에서 학부모생활원에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바니에다는 정말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서울의 전산의 공동장에 있는 곳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다만, 너무 좋은 곳은 여전히 가득한 곳에서 뭐지, 앞으로도 일찍도 있고, 다른 곳은 아무것도 안좋고, 어떤 곳은 정말 잘 아쉽게 만들고 그리고 저의 같은 곳은 아주 강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구조와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구조사의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수업에서 수업에 대한 일정의 필요한 의미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